이번 시간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두 번째 부분으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인터넷 광고, 각종 대담 토론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이들이 지정한 사람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 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개 장소 연설대담은 선거운동 기간에 쉽게 볼 수 있는 유세차량에서 연설원이 청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거나 대담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개 장소 연설대담을 위한 유세차량,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는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시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장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사무원, 그리고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장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장소 연설대담을 선거운동 기간에 상관없이 무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그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후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될 것입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은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연설대담하는 것입니다. 연설이란 불득적 다수인을 향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고, 대담은 대담자가 참석한 사람이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의 정견이나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 등에 대한 소신이나 의견을 밝히는 것입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국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대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비교적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이용하는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종류와 규격은 제한이 없으므로 버스, 트럭, 승용차는 물론 자전거, 오토바이, 마차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성장치는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로 나뉩니다. 확성장치의 형태나 출력 용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의 확성 나발수는 한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종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및 확성장치의 수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녹음기 및 녹화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선거 연락소마다 각 칸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의 주의사항은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다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휴대원 확성장치를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에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과다한 소음을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 장소입니다. 다만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은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 모임에 일식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녹음기, 녹화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기와 녹화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이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때 해당 자동차 주변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설 금지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장소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국민의 일상적인 평온과 질서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은 일정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물 시설, 선박, 전기여객 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항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 진료소, 도서관, 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 연구시설에서는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연설 금지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때 다른 후보자와의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장과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소음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다른 후보자의 연설대담 진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됩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때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아파트 단지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소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 시 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선거벽보, 선거공보, 후보자의 사진, 정견, 정책, 선정구호 등 그림이나 문자의 형태로 게재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홍보영상, 배경음악 또는 로고성에 일반 대중가요 등 기존 음원을 사용하는 행위 후보자가 참여한 활동내역을 녹화물로 제작하여 방영하는 행위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연예인이 아닌 선거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로고성을 함께 부르거나 로고성에 맞추어 함께 율동하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녹화기에 출연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녹화기에 방영하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단 시 할 수 없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학력이나 허위사실을 공개장소 연설대단 장소에서 녹화물을 통하여 방영하는 행위는 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선거일에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투표소 옆에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단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도 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광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인터넷 광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님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인터넷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것이 인터넷 광고입니다. TV 광고, 라디오 광고는 짧은 시간 안에 강한 인상을 남겨야 하는 제약이 있는데 많아요. 인터넷 광고는 동영상이나 음성 등을 활용한 다양한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게시할 수 있으며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20, 30대가 많이 이용하고 있어 젊은 유권자를 공략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또는 정당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정당 추천 후보자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광고의 매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광고는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광고사가 아닌 트위터,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인터넷 언론사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광고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광고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광고에는 광고 근거, 광고주 및 선거광고라고 표시해야 하고 인터넷 광고의 형식, 크기, 규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선거방송토론회의 위원회 주간 대담토론회가 있습니다. 대규모 금중집회에 의한 선거운동이 금지된 현행 공지선거법 하에서는 각종 대담토론회를 통하여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와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고 유권자는 후보자를 상호 비교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대담토론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이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의미하고 토론이란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 답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는 단체입니다. 여기서의 단체는 언론기관을 제외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다만 선거 및 정치활동에 관여하기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담보할 수 없는 단체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시기, 초청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청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는 대담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초청에 수락한 후보자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대담토론자를 지명하여 후보자를 대신하여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내용은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경, 기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개최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개최일 전 2일까지 또는 개최 장소의 주소지를 관하하라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 시에는 초청 후보자 또는 대담자의 참석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 시 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장소에 일반 선거국민이 참석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결과를 평가하여 후보자의 지지 의사를 첨명하는 행위 등은 모두 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대담토론회는 옥내에서 개최해야 하고 개최 장소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옥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호용한다면 대규모 군중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어록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 인쇄물, 기타 선전물을 설치, 개시, 첩부할 수 없습니다. 단체가 대담토론회를 진행할 때에는 질문과 답변 횟수, 시간은 참석한 모든 후보자 등에게 공정하여야 합니다. 사회자는 참석한 후보자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해야 하는 발언을 하거나 타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사생활에 대한 비방, 특정 지역, 특정인, 또는 성별에 대한 비하 모욕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담토론회의 개최 비용은 이를 주최하는 단체가 부담하며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다음은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언론기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언론기관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에 있는 유권자가 후보자들의 식견이나 자질, 정책, 정견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선교운동 방법입니다. 다음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항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청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청 대상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지정한 대담토론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만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청 및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기간은 방송시간, 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계속해서 초청 및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전화 인터뷰, 신문지상 인터뷰, 동행지제는 언론기간 초청 대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언론기간이 특정 후보자만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 한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간 대담토론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 7에 의하여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간입니다.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시군선거방송토론회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기와 초청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간 대담토론회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개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종류에 따라 의무개최 횟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청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초청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초청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청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선거운동이 할 수 있도록 해당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 무소속인 경우 무소속 후보자라고 기재합니다. 기호, 성명, 불참 사실을 중계방송을 하는 때 방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초청대상 후보자에겐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인터넷광고, 각종 대담토론회를 통하여 여러 후보자의 자질, 정책, 정경 등을 꼼꼼히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